자, 갈게요. 저 본 적 있으세요? 저 마..마.. 댁이 어디? 저 목동 쪽이요. 어? 어디 쪽이요? 목동. 아, 진짜요? 아, 저는 염창동. 염창역. 아, 진짜? 진짜요? 아, 결혼해야겠네. 운명이야, 운명. 마포. 코 아프고. 아, 그건 들었어요. 마포고 다닌다고. 저 덕원. 아, 명덕, 명덕, 명덕. 아, 진짜요? 완전, 그냥 이대로 집에 가면 되겠는데. 이러면 뭔가 더 신난다? 두 분은 이대로 그냥 집에 갈 것 같은데요, 그냥? 제 첫인상 어땠어요? 좀, 좀 놀랐어요. 어? 막 제가 어렸을 때 티에서 왔어요. 저희의 연예인이었잖아요, 그 시절. 지난마다 마주친 기억이 있거든요, 국내에서. 왠지 기억에 있어. 근데 지안 씨도 되게 어색해하지 않아요. 되게 자연스러워요. 신기하다. 이렇게 여기 attendant. 코리아. toda 여러분은 오늘의 연예인이었어요. 지금 주문하십시오. 공